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과거부터 해서 지금 현재 또 재미난 평가가 있어서 제가 계속 테슬라 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테슬라의 좀 안 좋은 쪽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제가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좀 종합해서 그 중 아마 중점적으로 할 게 스노버블이라는 캐피탈 회사에서 내놓은 건데 한번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기사는 이제 포브스의 기사인데 대부분의 포브스 기사가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질 않죠 근데 오늘 이 기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와서 그게 시발점이 돼서 제가 따른 것까지 이렇게 다 보게 된 건데 뭐 여튼 이 기사 내용은 테슬라가 계속 시장을 우수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지만 유럽에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리딩하는 게 얼마 가지 않을 거다 근데 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제가 이 채널을 2019년에 시작했는데 다행히 요즘 테슬라가 너무 잘 나가서 악플도 그때는 막 테슬라가 망하네 뭐 이러다가 어쩌네 근데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유명 기사도 예나 지금이나 항상 테슬라에 대해서 비관적인 기사는 늘 많이 쏟아집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광고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튼 예나 지금이나 그래도 많이 톤은 다운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망하느니 많이 근데 이게 예측하기가 참 여러 기관들의 예측이 정말 너무 다른데 이 기사에서 재미났던 데이터는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사는 사실 묘하게 중국 회사들을 응원하는 듯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에 배터리 가격이 어땠냐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는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인데 2020년에 여기 LG캠에 NCM이 보이죠 파나소닉이 더 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다 지금 테슬라에 공급받는데 근데 이건 좀 기분이 좋은 소식이죠 올해 LG화학이 파나소닉보다 더 싸게 2170 배터리를 테슬라에게 공급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아 기분이 좋긴 한데 지금 이 스노볼 캐피털이라는 데에 이게 예상이 조금 조금 뭐가 이상한 데가 있어서 여튼 이 기사는 이미 중국 친구들은 CATL LFP는 이미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고 이 내연기관의 프라이스페리티를 이미 깼고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 셀투팩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이제 긴 형태로 만들어서 열을 잘 빠지게 해서 이제 얘들은 이제 심지어는 잘 안 터진다 이거죠 터져도 폭발하지 않는다 플러스 가격이 그때 이제 한창 테슬라가 LFP를 쓰네 마네 하면서 이제 LFP에 관심이 가졌을 때 이미 블레이드 BYD의 한 쪽에 들어가는 가격은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측치가 테슬라의 4680이 있죠 4680은 2022년에 이제 양산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많이 못 만드니까 가격이 비싸지만 테슬라답게 쭉 내려오지만 결국 LFP는 못 이긴다라는 예상입니다 어 글쎄요 근데 이 4680이라는 건 폼팩터니까 아마 지금 가격으로 봐서는 NCMA로 한 것 같은데 만약 테슬라가 LFP를 하면은 저는 충분히 중국 기업과 대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포브스는 어쨌든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LFP로서 리딩을 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지금 이 포브스가 가져다 쓴 이 스노우볼의 평가서를 직접 가서 보니까 이게 저랑 의견이 많이 이제 대비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부정적인 예를 들면 심지어 테슬라도 결국은 라이다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표준이 될 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의 생각도 반대죠 그리고 여기서 LFP 배터리가 상당 기간 좀 아직 솔리디스테이 이건 동일하는데 솔리디스테이 배터리가 아직은 뭐 양산에 아직 1도 가깝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LFP 배터리가 어느 정도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를 가져갈 거다 저는 LFP 배터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지 LFP 배터리가 스탠다드가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LFP를 무시하니까 그 정도로 무시할 건 아니라고 얘기한 거지 저는 충분히 LG화학이 하고 있는 NMC나 차세대 NCMA 그리고 파나소닉이 하는 NCA도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LFP가 그게 묻혀버릴 건 아니라 근데 여긴 아예 좀 아예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라고 중국 시장이 전기차를 리딩하는 뉘앙스로 좀 쓴 게 있어서 이게 좀 저랑도 의견 차이가 나는데 오늘의 가장 그런 여기서 이 보고서에서 제가 그래도 눈여겨봤던 건 요즘 ARK가 굉장히 핫하죠 캐시우드님이 워낙 이런 걸 잘 예측하셔서 요즘 워낙 핫한데 여기서 각 그런 기관들의 전기차가 패신저 EV가 어떻게 이제 글로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예측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저한테 굉장히 와닿고요 여기 보면 ARK가 얼마나 공격적인지 불 케이스나 베얼 케이스나 도대체 불이랑 베얼 케이스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는데 조금 늦은 거 말고는 뭐 결국은 엄청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ARK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2020년 배터리 데이에 예상한 것보다 ARK는 더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만든 스노우불은 여기 있고요 BNEF나 이제 블룸버그의 데이터 쪽을 담당하는 데랑 딜로이트 유명한 다 이 유명하신 분들인데 근데 딜로이트나 BNEF는 사실 뭐 2030년까지도 내연기관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오고요 이거 만드신 분은 일론 머스크보단 적지만 ARK는 이걸 모두 상의한다는 점 ARK의 베얼 케이스나 불 케이스는 다 여기가 있다라는 점 기간마다 전기차 세일에 대한 예측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이것만 봐서도 기관들이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이게 지금 작년 11월에 만든 건데도 아직까지 좀 오락가락한다는 면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부정적인 게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까 그 그래프는 정말 평가가 난무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스노우불에서 예측한 각 나라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리딩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모든 게 여기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리딩하는데 중국이 LFP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스탠다드를 가져간다고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이 유럽이고 그 다음 이제 미국인 거죠 글쎄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참고로만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지금 예측하고 저랑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테슬라 판매량은 비교적 저랑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의견이 뭐가 차이가 나냐 테슬라가 2021년에는 거의 100만대 가까이 저는 100만대 이상으로 보지만 대동소위한 거죠 뭐 이 정도는 그리고 2022년에 150만대 약간 보수적인 것보다는 좀 높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보다 더 높게 보지만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까지 2030년에는 테슬라가 600만대, 700만대를 팔고 그 뒤로는 뭐 좀 내려갈 거다 뭐 워낙에 경쟁 상대들도 많고 근데 이 표에서부터도 저랑 의견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트럭 시장 얘기하고 아 그리고 물론 이 표는 패신저 카랑 픽업 트럭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세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가 여기서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변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미가 성공적으로 런칭하게 되면 이거는 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세미를 제외하더라도 이게 회색이 사이버 트럭이거든요 제가 어제 예약자 수도 알려드리고 이런 시장 상황을 조사했을 때 이제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여기 얘네 이 친구들은 사이버 트럭을 별로 못 판다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못 판다고 지금 회색 부분이 거의 줄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대신 테슬라의 이런 볼륨을 늘려주는 거는 모델2다 이제 저가의 작은 차들이 시장을 팽창시켜서 이렇게 테슬라를 500만대 600만대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2만 5천불짜리 모델2가 테슬라를 앞으로 견인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근데 뭐 그쵸 싼 모델이 당연히 볼륨을 늘려주는 건 맞지만 미국 시장의 그런 사람들의 전기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어제 의견과 많이 대비되는 실제로 그래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동의를 못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포드, GM, 리비안, 로드스타운 때문에 제가 어제 다 이거 이야기한 회사들이죠 이 친구들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별로 못 팔 거라는 거죠 피크라고 해봐 20만대고 그마저도 27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포드는 현재 F-150을 굉장히 잘 팔고 있는데 넘어갈까요? GM은 험머 EV를 내놨지만 많이 팔 것 같지 않은 모델이죠 10만불이 넘고 심지어 리비안은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검증이 좀 덜 됐고 롤스타운은 좀 싸게 내놓고 지금 예약자도 많이 타라는 걸 얘기했지만 두 회사 다 스타트업인데 테슬라는 현재 전기차를 만들어서 공장을 잘 가동하고 팔고 있는 회사인데 2위 회사들 때문에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못하지만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테슬라의 마켓쉐어는 작년이 이제 최고라는 거죠 물론 판매량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테슬라는 엄청 잘 팔 겁니다 계속 파는데 굉장히 경쟁사 특히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전기차 회사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테슬라의 점유율은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쟁자들이 올 거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어제 모델 Y라든지 경쟁자들 때문에 마켓쉐어가 줄 수 있어도 그게 내년일까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당장 2021년부터라는 데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모델 Y가 그렇게 지금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그게 한동안 가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위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LG화학의 배터리가 파나소닉 배터리보다 훨씬 싸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배터리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궁금해서 찾아봤지만 그냥 예측이고 딱히 그런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행여나 이런 분들의 특히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측을 보고 혹시나 테슬라에 대해서 숏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미난 게 있는데 테슬라에 숏을 치는 ETF가 있습니다 실제로 3STS인데 이게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영국에 있더라고요 왜 미국 주식에 숏을 치는 ETF가 영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진짜 숏을 치는 ETF가 있고요 그 ETF의 말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한때 이런 기사도 났었습니다 테슬라가 한번 이렇게 콱 내려갔을 때 이 트리플 레버리지 펀드가 뭐 아 이제 좀 오르고 이제 좋았다라는 듯이 이제 드디어 좀 뭔가 올라간다고 뭐 이렇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9월달에 그래서 실제로 살짝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살짝 그러고 나서 이 펀드 ETF의 손실률은 무려 99%가 넘습니다 함부로 숏을 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은 지난 제가 얘기했던 것과 제가 바라는 것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상당 부분 의견이 다른 이런 보고서를 소개시켜 드렸고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건 진짜 LG화학이 정말 이 NMC나 글쎄요 저는 차세대 NCMA도 이렇게 좀 LG화학이 잘 만들어줘서 앞으로도 잘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팽창한데 도와줬으면 좋겠고 요거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결국은 물론 LFP가 워낙 싸긴 한데 중국이 LFP를 민다 미는 이유 중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또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철광석 매장량이 생각외로 많아서 배터리에 있어서 LFP를 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LFP가 뭐 코발트나 니켈을 안 쓰기 때문에 이건 뭐 엄청 싸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순 없지만 테슬라도 이 4680 배터리가 하루빨리 지금 나와서 확실히 이런 정말 가파른 가격 하락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기간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점 이런 게 정말 놀랐고요 정말 ARK가 얼마나 공격적인지를 여기서 여실히 처음으로 비교를 하니까 확 와닿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보다 일론 머스크 예측한 것보다 높았다라는 것에 참 경의를 표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ان